야 정연아 들어와 네 정연이씨 푸페 클라스를 보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트랙 뭡니까? 자 장난감 선물공장 1분 07초 99입니다 왜 내가 텐스 보고 있지? 자 정연이씨 네 장난감 선물공장 1분 07초 99입니다 에? 아니 09초 99 야 실수 안하네 오 윤정현 야 야 역시 푸페 클라스 저는 뒤에 따라갈게요 정연이씨 오 오 아 잠깐만 아 아 망했다 자 정연이씨 저 사고 안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쪽이 사고되신거에요 응 탈락 응 17초 안나와 응 탈락 15 오 야 잠깐만 뭐야 뭐야 아 이게 합격이라고? 아 잠깐만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설마 탈락 아시겠습니까 재미좋지 에이 , 어 pt 됐다 48초 아 살았어 아 이게 아닌데 아 운 좋았다 아 아 형 한번만 더 주세요 아이 제가 죄송합니다 자 정유민씨 오케이 알았어 한번더 줄게 진짜 마지막 정유민씨 와 진짜 마이크 끄고 달리고 있어 와 너무한다 야 마이크 끄고 달리고 있어 이거 어디있냐 이거 진짜 탈락각이다 야 진짜 탈락각이다 이거 오 오 오 아 아 아 근데 이제 형 테스트 봐줘야죠 이제 나? 저는 멘티스도 안탑니다 백기사 타드릴게요 클라스가 뭔지 보여줄게 어 탈락하면 키피스장 준다 진짜로 김태칸 선수 형님 왜왜왜왜 갑자기 숨을 안시키니까 형님 이제 아침 드셔야죠 형님 형님 아 형님 오오 왜 이렇게 잘 달려 오~~ 오~~ 아 이야 아휴 뭐 이런 거를 뭐 이런 게 뭐가 어렵다고 통과하시겠지 뭐 오우 대단히 셔 존나 못 달리고 있는데 어 그러네 얘 못 달리고 있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루암베타 딱 52인데 자 천천히 압박 들어갑니다 어 어 과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두 번 남았죠? 뭐 통과하시겠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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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방송 끝나고 아침 뭐 드시게요 아 아침 안먹어요 형 원래 아침 안먹는다고요? 어 또 안되서 자서 몇시 일어나서 뭐 드실거에요? 어 뭐 저녁에 한 일곱시쯤이라서 네 뭐 간단하게 고기 먹고 방송하려고 삼겹살 고기 뭐 먹게요? 소고기 돼지고기? 아 삼겹살이요? 돼지고기 어 아 돼지고기 아 뭐야 어떻게 잘해 돼지고기 먹고 깔끔하게 테칸 쓸게 3,2,1 마우니하게 어 오케이 그 김대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광고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하하하하 새끼 또 무리스도네 퍽퍽퍽퍽퍽퍽퍽 퍽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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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 와우 진짜 잘 달려 오우 흐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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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흠 흐흠 흠 중간가? 너 그 하죠? 근데 드렌네요. 좋은يا어요. 섹게 사랑해요 최고. 이게 바로 푸페테스트 입니다. 감사합니다. 랩랩랩랩랩랩랩